안녕하세요 안유섭입니다 김유정 최고? 사람이 한 단어로 표현되기에는 되게 복잡한 인물이긴 한데요 비운? 근데 이건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게 한국말하는 거예요? 아니면 그냥 진짜 역사적이므로 말하는 거예요? 세종대왕님? 일단은 한글을 창세하셨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워낙 위인이시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분이었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시간을 컨트롤하고 싶어요 그러면 세종대왕님도 만나지 않을까요? 가능하지 않을까요? 만들어가는 것이다 현대복 판타지 로맨스 아 네 저희 홍천기 저희 지금 정말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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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